인생에 있어 최단거리는 직선이 아니다. 인생에 있어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직선이 아니다. 멀리 돌아갈수록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한다. 직선이 두 점을 연결하는 최단 경로인 것은 맞지만 인생의 직선 코스란 없다. 꼬불꼬불한 역경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나 자신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최단 코스였음을 알게 된다. 곤도 노부유키 일본 레이저 사장 곤도의 결심에서 가끔은 돌아가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내게 닥친 역경은 나를 연마하기 위한 숫돌일 경우가 많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많이 맛볼수록 사람은 더 성장합니다. 길을 잃거나 좌절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이야기 중에서